한국국토정보공사 1950년 12월 흥남부도에서 매서운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미군과 한국군의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공군을 피해서 피란민들이 부두로 몰려들었고 그 부두는 절체절명의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군 7600톤급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되도록 많이 승선시켜라.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중공군으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는 빨리 철수하라는 상부 명령을 선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저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시작된 구출 작전은 적군의 폭격을 듣고 무려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흥남부들을 떠난 맨 마지막 배였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25일 크리스마스에 마침내 거제도에 닫힐 내립니다. 단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한 세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이 기적을 이룬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보트 러너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한국어로 빨리빨리만 외쳐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러니는 훗날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선장 라루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고별설교 중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훗날 라루 선장은 베네딕트 수도사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생에 헌신하다가 행복하게 주 앞으로 가셨습니다. 로보트 러니는 뉴욕주 변호사가 되어서 특별히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지금은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루 선장이나 러니는 하나님의 일, 세상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도 또 하여간 그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흥남부대의 수많은 배들은 피난민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배들 중에서 선장 라루는 자신이 수행할 사명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았고 여러 선원 중에 로보트 러니는 선장의 명령을 분명히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폭풍을 몰아치는 칠흑 같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구원선입니다.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그 구원선의 선장과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선장과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세부사항까지 아주 자세히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 임명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임명식이 기록된 8장과 9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화신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면 모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하나 시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 명령한 거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상사가 명령하였는데 상사 마음에 쏙 들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래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구원의 길이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실제로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드디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곰, 요셉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실제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물려옵니다. 눈보라치는 부두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제 나올까 저저나올까 그런데 수평선에서 구원선들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선을 보면서 환호를 이제는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고향에 두고 온 재산도 그동안 쌓아올린 경적도 친구도 명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 저 배를 타야 한다는 생각. 그 배는 그 어둠의 세상을 뒤로하고 자유의 세계로 데려다줄 유일한 구원선이기 때문입니다. 430년간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도 그 열 가지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도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도 광야의 고난길도 모두 다 이 구원의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당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레위기의 각종 제사가 모두 담겨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이루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라민들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구원선에 오르리라는 그 생각만 가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투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 설거란 무엇이냐 하면 설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제발 하시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상투적으로 입버릇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나셔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깨끗하게 태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그 마음 정성을 내가 받겠다는 뜻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친필 서명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임명되고 규정에 따른 제사가 매일매일 성막에서 시행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닷과 아비우가 제사를 드리던 중에 그만 불에 홀라당 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의 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란 도대체 뭘까? 라이터로 킨 불이나 그저 성냥불이나 똑같은데 무슨 다른 불이 있어? 그 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매일 아침 저녁 성소 안에 등불을 킵니다. 그때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서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단 하면 무지 멀 것 같죠?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0규비, 100규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비는 50미터, 50규비는 25미터쯤 됩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몇 걸음 더 나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미터 정도? 그런데 아론은 번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번제단에서 숯을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사르고 불을 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불을 10미터 걸어갔다가 오기가 싫었든지 그냥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서 탁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불은 똑같은 불이에요. 그럼에도 그 작은 하찮은 규례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것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규칙 위반에도 그토록 무서운 재앙으로 징계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 기쁜 묵상. 아당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은 그 수많은 에덴 동산의 각종 과실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따먹은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에덴 동산 문을 닫아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바치고도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산의 전 재산이 아니라 5% 바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공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처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째,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 아당과 이브, 나다까아비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은 모두 다 첫 단추라는 점입니다. 아당과 이브는 최초의 인간, 나다까아비우는 첫 제사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닌 자신의 그 신실한 태도와 믿음이 아닌 재산으로 명예를 사려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죠. 건물을 짓지 않는다, 이런 원칙.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첫 번째 교육자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흥남부두로 출동했던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두 가까이 오자 포성이 연방 들려오고 포연이 자욱하고 포탄이 날아서 커다란 물기둥을 수도 없이 만듭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항구에 다다르자 엄청난 피난민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동양인들 무시하는데 그때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저런 피난민들이 개미떼처럼 올라옵니다. 속으로 귀찮은 것들, 저 미개한 것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런 마음으로 행한 선원들이 그중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닷과 아비우도 그런 유의 마음으로 첫 번째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남은 두 조카들에게 죽은 형들을 짐 밖으로 메워가라고 명령합니다. 짐 밖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중적인 자세, 신실치 못한 태도, 부정직한 마음을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 누룩을 넣지 말라. 요만침도. 그런 것들. 삼중살.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 얘기는 무시무시한 삼중살, 삼겹살이 아니라 삼중살의 명령인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 너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야? 네 군사력이야? 네 재산이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야? 그걸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회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나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내 이득과 사사로운 일에 힘을 쏟지 않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내 옷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네 이득을 위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말로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입니다. 가짜, 사이비, 위자. 사이비 목사가 무엇입니까? 사이비, 위자가 뭐예요? 사람인자 플러스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신명기에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제사장은 가짜 목사, 가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셈이 있거든요. 그때 실망감. 한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한 2천 명 모이는 우리나라 최대 목회자 세미나.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듣고 있어서 저도 기웃거렸는데 그 중심에 한 목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털과 고기와 젖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목사가 봉투 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교인 50명만 모으면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하늘에서는 뭐 하시나 불도 안 내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 수도 없이 만나서 수도 없이. 안 그런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큰 돈 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남은 두 조카 엘레하살과 이다 말에게 당부합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너희가 사망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목사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물론 여자 목사도 있지만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에는 절대 선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사장직에 관한 신념이자 그의 목회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나 만 명이 만 명 사람들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든 성도들의 직업관이 되셔야 합니다. 직업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일을 하는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내가 나닷과 아비우가 아닌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악이 난무하지만 통하는 게 통하는 거 오직 진실 하나만 통합니다. 통하는 것 사람이 감동하는 것 어떤 영역에서든지 진심 하나만이 통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 세상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래서 이득을 보았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모두 다 자기 상사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덕을 보았던 사람들 누구 하나가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었어도 작은 소금이라도 발견하면 사람들의 신뢰는 그 순간 무너지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100% 순도입니다. 거기에서 1%도 빠지면 진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진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진실의 강도에 있습니다. 진실의 강도가 도대체 뭔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진실은 100이라고 하면 그 진실의 강도를 옆집 아줌마한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진실의 강도만 그러나 0.01%의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제대로 돼야지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것은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의 태도 신실한 태도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신실한 태도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 놀랄 수는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태도는 감동, 그 감동이 계속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내가 낮고 천박한 그런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능력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과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고 그것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공감을 얻을 때 대박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흑인 최초의 미 대법관과 하버드대 종신 교수직을 얻은 대릭베리 자서전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르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신앙에 입각해서 바르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제목을 정정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바르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왜요? 진실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일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실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태도의 사람들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만두꽃 장사를 하는 권태중 씨는 왼발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김선녀 씨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금면성실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로 팔, 손 역할을 해주면서 간신히 모은 돈으로 식계빵을 차렸는데 그 다음날 홀라당 다 털렸습니다. 도둑을 맞춰요. 그 실망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방황하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시작한 게 만두 장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천성껏 온 힘을 다해서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하던 그날 당일 매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0만 원 찍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그 만두 가게 하나로 매상을 현찰로 연간 매상이 몇 억이 된다는 얘기고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2억은 1년에 남겠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건 뭐냐 하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아내가 편하겠지.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남편이 편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위해 주고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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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전쟁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온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그런 말이 있죠. 실향민들은 다 잘 산다. 분당에서 유명한 고춧가루 장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갑순이 이름은 모르는데 머슴으로 온 총강한테 홀라당 빠져서 둘이서 야반도주했어요. 충북 괴산에서. 아는 게 고추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반들이 고추 장사를 했어요. 중국산이 19%라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초라 그러면 진짜로 태양초입니다. 나중에는 믿으니까 참기름도 뭐 하여간다. 그것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 하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어른입니다. 진짜 믿고 맡길 만한 나 대신에 행할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한 명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뭐를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말지니라. 자만 24장 1절입니다. 아쉐르 되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깨를 쫓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운영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나닷과 아비우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은 숭고한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를 사용하거나 있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이미 나닷과 아비우라는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거 같죠? 아니요. 또 말씀드려요. 달라스 윌라드 예수님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힘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삶을 풍성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사도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스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진실하게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것은 그 일을 서로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가면 평탄한 대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한 생명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쉐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만끽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생산품들을 온 힘을 다해서 생산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에 만나 창출하게 하시고 어디가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남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